수리논술 커리큘럼 안녕하세요 김종두승입니다 2021학년도 고3 또는 N수생 대상으로 수리논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 좀 할게 자 일단은 그 메인 커리큘럼을 놓고 얘기한다면 요 흐름이 메인 커리큘럼이야 그래서 수리논술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맛보기 강좌야 맛보기 강좌 즉 경험학이지 그래서 강좌도 짧아 일곱 강으로 밖에 안 돼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수리논술을 해야 될지 또는 수리논술이 어떤 건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아예 무료특강으로 열어놨어 근데 이제 맛보기라고 하니까 그냥 정말 맛만 보는 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여기서 다루는 내용들도요 논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다룹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바빠서 이것만 보고 시험 보러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얘는 강의가 짧기 때문에요 어쨌든 논술이 뭔지 그러면서 이왕 배우는 거 조금 일부 중요한 게 껴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배우면 좋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좀 내용이 있으면서 좀 양도 많은 메인 커리큘럼이요 이 두 개야 그래서 수리논술 마인드캠프는 일단은 기본기 강자인데 기본기 강자라고 해서 어 쉬운가 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 논술은 기본적으로 어려워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이건 뭐 선생님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수능스러운 문제도 안 나오나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나와 나오는데 강의에서는 잘 안 다루어 왜 그거는 수능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익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강의에서는 혼자 하기 힘든 문제 이런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루다 보니까 논술에서 다루는 강자에서 다루는 문제들은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다 평균적인 난이도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기본기를 닫기에 좋은 문제들을 선별한 거지 쉬운 문제를 선별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물론 이제 이건 있어 둘 중에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게 더 높나요? 라고 얘기만 평균 난이도는 얘가 조금 더 높아 조금 더 하지만 크게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 자 그래서 기본기를 익히는데 그럼 어떤 기본기를 익히느냐 일단 수능술이 어떤 건지 유형을 좀 다뤄 그래서 초반에는요 유형을 좀 다룹니다 수능술도 유형마다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유형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 선생님이 유형을 너무 많이 나눕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묵직하게 5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제별로 좀 심화적으로 팔 수 있는 주제들 예를 들어서 증명법이라든지 수학적 기난법이라든지 정적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배우긴 했지만 사실 거의 안 나오는 수능에선 거의 안 나오는 사이값 평값정이라든지 이거는 논술에서는 잘 나오거든 그 다음에 수혈과 극한을 좀 더 심화적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거리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논한다든지 사실은 다 얘기했어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가 좀 크고 빈도가 높은 주제를요 7개 정도 선별해서 주제별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조금 더 실전 훈련하는 게 후반부에 들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뭐냐면 답안 작성과 관련된 거를 아무래도 이 뒤에서는 답안 작성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답안 작성과 관련된 것도 여기에는 좀 더 많이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본기를 좀 많이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 실전 길러자면은 이제 실전력을 올리는 올리고요 실전력을 향상시키고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훈련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주제 그래서 실전력 강자라고 보통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올해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얘기할게 찍는 시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핵심이 기하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사실은 학교가 발표를 안 하거나 모의 논술을 발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년보다는 이 수리논술 실전 길러자비가 나오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될 수 있으면 선생님이 그걸 확인하고 만드는 게 좋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 수리논술 사용설명서는 기본 맛보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좌를 매년 새로 찍히진 않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데 수리논술 마인드캠프는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벌써 이제 업로드 되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어쨌든 올해 새로 찍습니다 교과서도 바뀌었고 이렇게 때문에 그 다음에 수리논술 실전 길러자비도 마찬가지야 초반에 수리논술 실전 길러자비를 보면 그 영상은 하긴 잘해야 돼 올해 게 아니야 작년 거란 말이야 올해 거 나오기 전까지는 작년 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6월 정도에 6월 초쯤에요 새로운 버전 뉴 버전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 대신 이제 선생님도 고민을 하고 있어 기하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하 문제지 올해 자 그래서 만약에 학교가 좀 모이논술 좀 빨리 발표해줘서 기하의 포함 여부가 결정이 나면 확실하게 결정이 나면 샘이 그걸 다 반영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강의를 만들 거고요 만약에 그 발표가 늦으면 너무 미룰 수는 없잖아 그치? 만약에 발표가 너무 늦어지면 기하를 제외한 수리논술 실전 길러자비를 만들고 나중에 기하가 포함되네 하면 그때 이제 기하 편만 따로 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샘은요 될 수 있으면 늦어도 6월 초부터는 오픈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통 요술윤술 마인드 캠프는 이제 상반기용 강자라고 얘기를 해 물론 이제 처음부터 꾸준하게 빨리 듣는 친구들은 샘이 거의 그 종강할 때 종강은 보통 3월 중에는 되거든 종강할 때 같이 종강하는 친구들도 있어 꼭 뭐 복습하면서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 자 근데 어쨌든 얘는 중반 중반하고 여름방학 때 많이 본다야 대신 이것도 이제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샘이 여기서 약속하는 6월 초는요 미니멈 늦어도 6월 초에는 오픈을 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이 이제 뭐냐면 이제 대학별 파이널이야 이제 대학별 파이널은요 샘이 사실은 모든 대학을 찍지는 못해 그리고 그 학교가 교과 과정의 어떤 또는 수능 감옥이 바뀐 걸 어떻게 반영하냐에 따라서 대학이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기존 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는 못하고요 아마 새롭게 찍어야 될 가능성도 높아 오케이 그래서 샘도 뭐 서두르긴 하겠지만 모든 대학을 다 찍지는 못하고요 아마 이제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대학 이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금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는 나는 최대한 많이 찍으려고도 할 거야 자 그래서 대학별 파이널 하고 요 두 개는요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 병행하기도 해 또는 그 요 수련술 실전 길라잡이를 어떤 친구들이 이제 계속 보다가 이걸 끝나고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보고 나면 이제 병행하는 거야 병행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대학별 파이널은 보통은요 8월부터 시험이 빠른 학교들부터 이제 개강이 된다야 개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뭐 10월까지도 걸려 오케이 그래서 대신 이제 그 교과 과정과 수능 감옥 왜 수능 감옥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 논술은 학교가 내는 거지만 대학이 내는 거지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반영해서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새롭게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 그래서 어쨌든 메인 커리큘럼은요 이렇게 된다야 자 그런데 논술의 그 논술은 커리큘럼을 사실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아 근데 커리큘럼은 그렇다고 해서 막 확장할 수는 없어 뭐 농담 비슷하게 쌤 커리가 제일 길대 논술 선생님들 중에서 어쨌든 자 그래서 선생님도 많이 압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긴 건 맞긴 한데 근데 사실은 더 다루고 싶은데 못 다루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선생님이 서브 영상으로 보통 이제 그냥 공개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큰 틀을 보면 공개 특강들이 있어 이거 챙겨봐 챙겨보는 사람이 유리해 그러니까 당장 논술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당장 논술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결국은 수리논술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리논술을 잘하려면 수능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야 수리논술을 잘하려면 수학을 잘해야 돼 근데 수학을 잘하면 수능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러니까 수학실력을 바탕으로 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학실력을 바탕으로요 수리논술에서 요구한 능력이 있고 수능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그래서 수학실력에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하다 보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일부는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넣는 거란 말이야 공개 특강으로 짧게 짧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아마 열려있는 건 다른 시리즈가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재미있는 수학시리즈가 있고요 요거는 좀 간단한 것들이야 그 다음에 재미없는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재미없을 수 있어 없는 수학시리즈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요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수학공부하다가 좀 지도하거나 이럴 때 챙겨보는 사람이 유리해 오케이 그 다음에 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입시는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해 정보가 반이다 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공부를 또는 전략을 잘못 짜잖아 그거는 시간 낭비 일부 시간 낭비를 하거나 비효율적인 어떤 전략 하에서 공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런 것도 입시와 관련된 캐스트도 좀 챙겨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이제 그 특정 학교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논술 이슈 해가지고요 이슈와 관련된 영상들 올립니다 지금도 아마 지금은 선생님 영상은 좀 빨리 찍으니까 커리어 영상은 한 두 개 정도는 올라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건 비정규적으로요 계속 찍어서 올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논술 입시에 논술 전형의 변화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 담겨있는 영상이니까 챙겨서 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설명회라고 해서 설명회라고 해서 이제 논술 그 뭐 예를 들어서 내신의 영향력 어떻게 되고 보통 우리가 경쟁률 뭐 얘기 들어보면 낮은 학교는 뭐 20몇 대 1이지만 높은 학교는 막 80몇 대 1까지 있단 말이야 그럼 뭐 이런 경쟁률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요런 그 뭐 오래 생긴 이슈라기보다는 논술 할 때 챙겨야 되는 것들 또는 논술 전략을 짤 때 챙겨야 되는 것들 그런 거 그런 거는 뭐 매년 좀씩은 변할 수 있지만 큰 틀에 변화는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거의 한 달에 한 두 개씩 계속 꾸준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 논술 설명회 시리즈도 챙겨드리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논술과 관련된 또 학습법 따로 올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면 강의 상에서도 논술과 관련된 학습법들을 얘기하기도 해 그렇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또 본인이 논술을 좀 늦게 시작하거나 좀 조금 빠르게 꾸준하게 가거나 약간 개인차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어느 시점에서 뭘 챙겨야 되고 요런 거와 관련된 논술 학습법과 관련된 영상들도 찍어 오케이 그래서 뭐 다는 아니더라도요 어떤 영상들이 있는지 보고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면 챙겨보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자 어쨌든 이런 서브 영상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되게 재밌어 재밌는 게 뭔가 유료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무료하면 뭔가 그냥 뭐 한국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싼개 비지턱 아니야 선생님이 보통 이제 이걸 무료로 열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많은 친구들이 알아서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야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 것들도요 중요한 영상들입니다 중요한 정보들이야 그래서 챙겨보는 사람이 유리하다 본인이 챙긴 만큼 본인의 실력이나 또는 전략이 탄탄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선생님 그러면요 메인 커리큘럼 외에 또는 서브 영상 외에 뭐 다른 건 없나요? 있을 수는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뭐가 약해 그래서 뭐 선생님 이런 거와 관련된 강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물론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여기에 메인은 아니지만 뭔가 이거는 서브 영상이고 서브 커리가 생길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거야 가끔 보면 늦게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뭐 뭐 없나요? 이런 친구도 있어 아니야 일단 메인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오케이? 튼튼하게 메인부터 챙기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부 영상은 그 아 일부 강좌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 면접용 물론 수리면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강좌도 있긴 해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면접에 해당되는 거고 어 그다음에 논술 면접 둘 다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게 먼저지 면접 문제는요 보통 논술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 주어지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신 이제 시험상의 특징상의 차이는 있지 면접이니까 뭔가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수적인 커리큘럼도 있지만 일단은 메인 커리큘럼이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상황 보고 왜냐하면 사실 올해는 강좌를 새로 찍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대학별 파이날도 새로 찍을 가능성이 높거든 어쨌든 대학의 어떤 정책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브 커리큘럼은요 많이는 못 만들 것 같아 차라리 이런 거 많이 챙기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큰 틀에서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본인이 뭘 챙겨야 되는지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본인이 잘 챙겨서 입시에서 꼭 좋은 결과 내기 바랍니다